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그네 흐를 길은 한이 없어라 번지없는 주막 대지의 항구와 함께 가수 백년설 선생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나그네의 설움, 오늘 준비한 곡입니다. 1940년 태평 레코드에서 발표가 됐죠. 이 노래가 발표된 몇 달 뒤에 번지없는 주막이 또 히트를 했기 때문에 이때가 그야말로 백년설 선생의 전성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나그네 설움은 조경환 작사, 이재호 작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경환, 즉 고려성 선생의 본명이죠. 이 두 분은 나그네 설움 외에도 1950년대까지 정말 좋은 작품들을 함께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에 나그네 설움 관련된 세 분이 모두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백년설 선생이 뒷짐지고 서 있고요. 작사가 조경환 선생은 오른쪽에 또 앉아 있습니다. 그 뒤에서 기대서 사진을 찍은 분이 작곡가 이재호 선생이죠. 가운데 앉아계신 분은 나그네 설움과는 관계가 없는 작곡가 전기현 선생입니다. 처음 발표가 될 때부터 나그네 설움은 상당히 히트 기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광고 문구도 공들여서 적은 표시가 나는데요. 고달픈 인생 여로를 하염없이 걸어가는 나그네의 피로 엮은 낭만보. 작시, 작곡, 가수가 3위일체로 완전히 융화된 태평의 혁명반이요. 유행가의 태양반이다. 요즘 기준으로는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드는 표현도 보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태평 레코드에서 많은 기대를 걸었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그네 설움은 그 기대에 부응하는 대히트를 기록하게 되죠. 확실한 음반 판매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 활동했던 분들의 추산에 따르면 대략 그래도 10만 장 가까이는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말이 쉬워서 10만 장이지 1940년 당시 그 정도가 판매가 됐다는 것은 1990년대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못지않은 그런 기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큰 히트를 기록한 나그네 설움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점도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이듬해인 1941년에 작곡가 이재호 선생의 작품집이 이렇게 두 권이 가능이 됩니다. 이재호 작곡집 제1편 또 제2편 두 권인데, 어느 곳에도 나그네 설움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곡이라고까지 거론되는 이재호의 대표작인데, 왜 나그네 설움이 수록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은 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제 추정은 아마도 편곡을 일본 작곡가들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한 내 노래는 아니다, 온전한 내 작품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이재호 선생이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나그네 설움 전주는 일본 도취모노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작곡자로서 그런 편곡에 불만을 좀 가졌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나그네 설움이 세상에 나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뒷얘기들이 전해오고 있는데요. 좀 길긴 합니다마는 주인공 백년설 선생의 육성으로 한번 그 배경을 들어볼까 합니다. 1978년 인터뷰 내용입니다. 나그네 설움에는 조금 얽힌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치안본부 자리가 옛날에 경기도 경찰부거든요. 2층이 바로 외사과입니다. 거기에 불려갔대서요. 제가 불려가서 밤 11시쯤이나 해서 이제 풀려났습니다. 혐의가 풀려서. 뭐 그거 좀 깊은 얘기가 있었지만 그거는 제가 시간관계로 생각하고요. 그 배 끝에 나오니까 아까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조경환 씨 작사자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염려스러워서. 그 사람도 역시 전향자였었죠. 그래서 두 사람이 그 과하문. 사실 요즘에는 서울과하문이라는 게 굉장히 번창합니다마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전차가 끊어질 무렵에 인적이 끊어질 무렵에 과하문이라는 것은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하문 건방의 어떤 주점에 들어가서 둘이서 대포를 마셨어요. 마시면서 그 담배 껍질에다가 메모를 한 겁니다. 낙서를 한 거예요. 낯익은 거리다마는 이국보다 차오라. 그 과하문 거리라는 것은 낯익은 거리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날따라 아주 매사원 말이지 문초를 당하고 나오니까 이 땅이 누구 땅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이 주인이 되고 우리는 낙은애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국보다 차오라. 가야 할 지평선에는 태양도 없어. 새벽별 찬소리가 뼛골에 스미는데 어디로 흘러가려 흘러갈 소냐. 그때 조선 사람들의 심정이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쓸 땅이 점점 좁아지고 상그라워졌을 그 무렵을 그대로 그린 거죠. 제가 그 담배 껍질에다가 한 절 썼더니 그 가설 직접 백순생이 쓰셨습니까? 네 제가 썼죠. 그랬더니 작사자인 조경환 씨가 여보 그 노래나 하나 면듭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쓴 것이 타관땅 발버서던 지 10년 넘어 반평생 이제 극을 썼죠. 그래서 두 절을 써서 석 절을 만들어서 이재호 씨가 작곡을 했죠. 백년설 선생의 증언이 정말 그대로 다 사실인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내용이지만 백년설 선생이 군국가요를 많이 불렀던 것도 또 사실이긴 하죠.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다 감안하면서 종합적으로 어떤 인물이나 작품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백년설 선생의 대표작 나그네 서롬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백년설 선생의 대표작 나그네 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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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네 흐를 길은 한이 없어라